장비 제조 전문기업인 주성 엔지니어링이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코스닥 협회는 오늘 제14회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코스닥 우량기업을 선정해 수상했습니다. 최고 상인 국무총리상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받았습니다. 국내 장비 산업의 세계화를 실현했다는 평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은 고영테크놀로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상은 레이크 머트리얼즈, 금융감독원 원장상은 클래시스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외에도 한국거래소 이사장상은 인텍플러스, TNL, 코미코가, 코스닥 협회장상으로는 넥스틴, APTC, 아프리카TV 등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2004년 시작된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은 올해부터는 최고 상위 정부 시상인 국무총리상으로 격상됐습니다. 수상기업은 한국거래소 추가 상장 수수료 및 변경 상장 수수료 1년간 면제, 코스닥 협회 연수 무료 참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